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도 단신을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팀 코리아와의 스페셜 매치에서 가장 눈에 띈 다저스 투수는 평균 98.8마일을 던진 바비밀러가 아니라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개빈 스톤이었습니다. 5선발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마운드에 올라온 스톤은 3.1이닝 8K 노이트로 대표팀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평균 95.5마일 포싱과 체인지업 외에도 싱커, 슬라이더, 커터, 커브를 고르게 던졌지만 가장 인상적인 공은 20-80평가에서 70을 받았던 체인지업이었습니다. 29를 던진 스톤의 체인지업에 대해 대표팀 타자들은 15번 방망이를 내 11번 헛스윙을 했습니다. 체인지업이 춤을 추다보니 다른 구종들도 힘을 얻으면서 11타자를 상대로 17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낸 스톤은 헛스윙률 68%를 기록했습니다. 피칭 닌자 사이트에서는 스톤의 96마일 페스트볼과 87마일 체인지업이 똑같은 로케이션에 꽂히는 장면을 겹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센트럴 아칸소 대학 출신인 스톤은 대학 마지막 등판에서 13K 노이터를 하고 다저스의 5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다저스는 해당 대학 선수로는 역대 최상위 지명을 받은 스톤에게 슬롯머니보다 적은 9만 7,500달러를 제안했고 스톤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한편 2020년 드래프트는 코로나로 인해 5라운드까지만 진행됐고 스톤은 지명을 받은 160명 중 159번째로 뽑히게 됩니다. 스톤은 다저스 입단 후 체인지업이 크게 성장합니다. 2022년 스톤은 상위 싱글 A, AA, AAA에서 25번의 선발등판을 했고 ERA 1.48로 마이너리그 통합 1위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뽑은 다저스 5위 유망주가 된 스톤은 패스트볼 55, 슬라이더 55, 재고 50과 함께 체인지업 70을 평가받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주무기와 함께 고른 능력치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톤은 악몽을 경험합니다. 같은 해 1라운드 지명을 받은 밀러가 미국인 선수로는 1966년 돈서튼 이후 처음으로 10승을 거둔 다저스 신인이 되고 2021년 6라운더인 에미슈엔도 AAA를 건너뛰고 올라와 어느정도 존재감을 보여준 반면 스톤은 AAA에서 21경기 4.74에 그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31이닝 31자책 ERA 9.00을 기록하게 됩니다. 스톤은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걸까요? 지난해 스톤은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른발 물집 부상이었습니다. 스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투수판을 밀고 나오는 오른발이 흔들리면서 메카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팁핑 문제로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쿠세라고 불리는 팁핑은 투수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투구 습관을 의미합니다. 팁핑의 뜻은 어떤 공을 던질지 투수가 타자에게 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렐 허시아이저는 현역 시절 커브 그립을 잡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왼손 검지를 꼼지락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팁핑이라는 걸 알게 된 허시아이저는 손가락 덮개가 있는 글러브로 교체하게 됩니다. 꼼꼼한 걸로는 독보적이었던 클레멘스는 그립을 잡을 때 글러브의 구김을 보고 타자가 눈치를 챌까봐 수시로 글러브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2019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2패 7.71에 그칩니다. 이때 휴스턴 타자들은 준비 동작에서 글러브의 높이를 보고 글래스나우가 어떤 공을 던질지를 알아냈고 이를 공유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싸인홈치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포넴 시절 오타니의 표정을 보면 어떤 공을 던질지를 알 수 있다는 개그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팁핑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은 랜디 존슨입니다. 에릭 캐로스는 은퇴 후 해설을 하면서 존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투수는 존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존슨이 무슨 공을 던질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러브를 타이트하게 오므리고 있으면 패스트볼이었습니다. 글러브가 넓게 펴져 있으면 슬라이더였습니다. 타자들은 그가 어떤 공을 던질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칠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스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톤은 팁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러브를 큰 걸로 바꾸고 스트레치 자세를 조정합니다. 그 결과 스톤은 한국으로 오기 전에도 시범경기에서 9.2이닝 9K 1볼렛 1실점에 위력적인 피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저스의 투수 유망주 중 페피오, 쉬엔, 스톤은 체인지업이 뛰어난 우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뛰어난 우한 선발은 슬라이더가 뛰어난 우한 선발보다 먼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이 상대해야 하는 우타자에게는 슬라이더가 더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톤보다 더 평가가 좋았던 투수는 글래스나우 트레이드 때 템파베이로 보낸 페피오였습니다. 하지만 페피오가 시방경기에서 8.1이닝 15피안타 9실점으로 고전하고 쉬엔이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사이 스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선수는 바비 밀러의 96마일공을 2루타로 만들어낸 2루수 김혜성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우리 스카우트들이 저 팀의 2루수를 좋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움은 올 시즌 후 포스팅 자격을 얻는 김혜성과 조상우 중에서 김혜성의 포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25세 시즌인 김혜성은 포스팅에 성공할 경우 김하성, 이정우, 고우석보다는 한 살 많고 유현진과 같은 26세의 나이로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던지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인 오타니는 올해 투수로 복귀할 계획은 없지만 외화수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진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팔의 상태가 충분히 좋다면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로버츠 감독은 입단식 때는 외화수를 기대한다고 했다가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는 외화수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등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존 헤이먼과의 인터뷰에서 에인젤스를 떠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표한 트라웃은 지금도 모레노와 미나시안에게 선수를 사달라는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라웃이 사조를 외치는 대상은 보라스 트리오입니다. 타선 보강을 더 절실하게 생각하는 트라웃은 제이디가 안되면 토미팸이라도 데려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트라웃의 체면을 봐서라도 에인젤스가 한 명 정도는 영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네소타는 5선발 앤서니 디스클라파니와 마무리 요한두란, 좌한불팽, 케일럽틸바가 모두 부상자 명단에서 시작할 전망입니다. 특히 팔꿈치가 좋지 않아 키스마이스터를 만나러 간 디스클라파니는 수술을 받고 시즌이 아웃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 조혼하략 후 샌프란시스코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크게 부진했던 디스클라파니는 로비레이 트레이드 때 미치에니거와 시애틀로 넘겨졌다가 호루에폴란코 트레이드 때 다시 미네소타로 이적한 바 있습니다. 디스클라파니는 올해 연봉이 1200만 달러로 800만 달러를 시애틀이 됩니다. 미네소타는 바이런 벅스턴도 벌써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에게 더 큰 문제는 마무리 두란의 부상입니다. MRI에서 복사근 염자가 발견된 두란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는 두란의 부재기관 그리핀 잭스가 마무리를 맡아야 합니다. 포심 최고구속이 104.8마일, 스플리터 최고구속이 101.9마일에 이르는 두란이 부상을 당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크리스 베시스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최근 투수들의 잇따른 부상은 구단들이 투수들에게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구속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신체는 91.92마일을 던지는데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34세 시즌에 첫 200이닝을 던진 베시스는 자신의 말대로 평균 92.4마일 포심과 평균 91.9마일 싱커를 던졌습니다. 화이삭스는 게럭 크로셰를 깜짝 개막전 투수로 낙점했습니다. 2020년 1라운더이지만 데뷔 후 불펜에서만 활약한 크로셀은 1945년 이후로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와 2012년 테너 셰퍼스에 이어 3번째로 개막전에서 선발 데뷔를 하는 투수가 됐습니다. 만 24세인 크로셀은 2013년 크리스 세일 이후 화이삭스의 최연소 개막전 선발이 됐습니다. 크로셀은 10원 경기에서 9이닝 12K 무볼렛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양키스는 필레들 피어전에서 5.2이닝 노이트를 한 로돈을 조토레 전감독이 교체하러 나오는 깜짝 이벤트를 했습니다. 토레가 올라올 줄 몰랐다고 한 로돈은 여기서 나가쇼라고 하고 싶었지만 토레라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토레는 마이크 무시나와 유스테이 대여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돈은 최근 10원 경기 2경기에서 9.2이닝 8K 1볼렛 1실점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트레버 바우어는 얼마 전 일본 독립리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 마이너리거들을 상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양키스와 친선 경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등판에서 바우어는 최고 99마일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우어를 보러 온 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